2대1님의 오현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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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님의 오현진 팀장 2대1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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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진 팀장 걸 알 수 있죠. 추세선 긋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전 강의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 추세에서 매매하시는 것이 매매 성공률이 높다.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역시 코스피지수의 1봉 차트인데요. 추세선을 그어놨죠. 이거는 누가 봐도 하락 추세 우하향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개별 종목 매매를 잘하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확률. 이런 하락장에서 매매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높지 않은 가능성에서 내가 매매를 하려고 달려들 필요가 있을까? 그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락장에서는 종목을 압축하시거나 주식을 쉬시거나 아니면 ETF 인버스를 사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역시 이전에 주식의 정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상승장에서는 매매를 활발하게 하고 종목을 많이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 하락장에서는 매매 횟수도 줄이고 종목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보유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특히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초보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상승장을 기다렸다가 상승장에서만 매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드릴게요. 지수는 이제 시황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죠. 지수의 방향성에 따른 매매를 해야 매매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에 따른 매매라는 건 뭐예요? 상승 추세를 보일 때 매매하시면 되고 하락 추세를 보일 때는 좀 쉬시거나 종목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기본적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시황은 뭐예요? 숲이고 종목은 나무입니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숲을 볼 때 이제 나무들이 막 우거져 있잖아요. 별의별 나무가 다 있을 거예요. 소나무도 있고 떡갈나무도 있고 제가 이제 식물은 잘 모르지만요. 여러 가지 이제 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숲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숲 자체의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는데 그 숲 안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잘 자랄 가능성은 별로 없죠. 아예 없나요?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독보적인 나무는 숲의 환경이 좋든 말든 관계없이 그냥 잘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락장에서 잘 가는 종목이 있는 거기도 하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역시 확률. 그렇죠? 매매의 확률에 있어서는 숲이 잘 조성돼 있을 때 나무가 잘 자랄 가능성이 높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황은 숲이고 종목은 나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 팁이라고 제가 정해드렸는데 별건 아닙니다. 이걸 이용한 매매법도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다뤘으니까 이전 강의 보실 분들은 보셔서 아마 이거 이용한 매매법도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코스닥 지수인데 분봉 차트입니다. 1분봉 차트. 진짜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것만 해보세요. 이것만 하셔도 매매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자 코스닥이든 내가 코스닥 종목을 할 거면 코스닥 지수를 보셔야 되고 코스피 종목을 하려면 코스피 종목을 지수를 보셔야겠죠.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 코스닥 지수에 뭘 봤어요? 1분봉을 봤어요. 왜 1분봉을 봤냐?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자 보시면 1분봉상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추세는 언제부터 바뀌어요? 이때부터 바뀝니다. 상승 추세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 추세 내에 있을 때는 매매를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일단 매수를 안 하고. 언제까지? 지수가 좀 반등을 할 때까지. 어느 위치에 반등이에요? 1봉상? 이 위치부터는 추세가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했던 이 위치에서 매수하셨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종목은 지수에 연동되니까 웬만하면 1봉상, 주봉상, 상승 추세일 때 사는 게 좋은데 장중의 타이밍을 잡으려면 1분봉을 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1분봉상 하락하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종목을 매수하시면 단기간이라고도 수익을 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절대적으로 시장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긴 시간을 가져가실 분이라면 상관없지만 타이밍을 노리는 매매, 매수하고 당일 매도하든지 매수 일주일 혹은 매수 한 달 안에 매도를 하고자 하는 트레이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시왕의 지수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인데요. 지수의 움직임에 선행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수급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식 매매는 전부 다 수급입니다. 악재가 많아도 사면 올라가요. 호재가 많아도 팔면 하락합니다. 결국 지수와 종목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보면 100% 수급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수급의 주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하는 주체를 세 개로 나누죠.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요 수급 주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금 자체가 적고 결집력이 떨어집니다. 개인이 막 집중적으로 사서 종목을 올리고 물론 코로나19 시기에는 잠깐 그런 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보다 정보력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자금도 크고 매수나 매도를 연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고 시장을 움직이는 수급의 주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성,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기관이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면 그 종목의 주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수하면 더 좋겠죠. 그런 종목은 개인만 매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더 강한 주가 상승률을 보일 수가 있다는 부분 주요 메이저 수급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탐색해 볼 거예요. 기관의 수급은 무엇인가? 기관의 수급의 특성은 무엇인가? 기관 수급 중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 반면 외국인 수급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가? 나눠서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한 투자 수급 주체지만 각각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조금씩 다른 포인트들을 세부적으로 간단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의 수급입니다. 기관은 조금 복잡해요. HTS를 이용하시면 개인 수급은 개인,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이렇게 잡힙니다. 그런데 기관은 조금 달라요. 기관 수급은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금, 연기금 등 등등 굉장히 많이 잡히기 때문에 다른 수급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보여집니다. 개인 수급은 이만큼, 외국인 수급은 이만큼 보이는데 기관은 넓게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금융 투자도 기관이고 보험도 기관이고 투심도 기관이고 은행도 기관이고 연기금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수급을 제일 주력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 밑에 써놨죠. 금융 투자, 투신, 연기금 이 세 가지의 수급 주체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험과 은행과 혹은 기타금융이라는 게 HTS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부분도 크게 보시지는 않아도 돼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면 보시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건 주린이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할 거예요. 금융 투자와 투신, 연기금 이 수급 주체들을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금융 투자입니다. 금융 투자는 뭐냐? 투자 자문사의 고유 자산으로 매매하는 주체가 바로 금융 투자입니다. 증권사, 자산 운용사, 투자 자문사 등의 자산.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자기들 돈으로 매매해서 돈 벌려고 사는 거. 그게 바로 금융 투자예요. 금융 투자가 집중적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이 정말 오를 것 같아서 자기 돈을 투입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 투자 수급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면 그 종목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투신 보겠습니다. 투신은 투자 신탁의 줄임말입니다. 보통은 일반 펀드 자금이에요. 주로 운용이 일반 펀드 자금으로 운용되고 사모펀드는 제외가 됩니다. 금융 투자랑 차이가 보이시나요? 금융 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들 돈으로 투자하는 게 금융 투자입니다. 투신은 자기들 돈이 아니고 누구 돈, 고객 돈, 어떤 고객, 펀드를 가입하는 고객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금융 투자는 주로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만 매매를 해요. 그런데 투신은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만 매매를 할 수가 있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은데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못 삽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시장이 안 좋게 혹은 안 좋을 것으로 보여져서 투신 운용자의 입장이에요. 안 좋을 것으로 보여져서 주식을 사고 싶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펀드를 막 가입해요. 그럼 펀드로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이만큼 돈이 들어오는데 계속 그 돈을 주식을 안 사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신의 수급은 펀드 수급에 어느 정도 휘둘린다는 거죠.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내가 팔기 싫어도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고객한테. 내가 주식을 사고 싶지 않아도 펀드로 돈이 막 들어오면 그 펀드를 통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바로 투신입니다.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 앞으로 투신이 종목을 살 가능성이 높아져요. 반대로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빠지면 투신이 종목을 팔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연기금은 국민연금 등 기금인데 다른 기금은 거의 필요 없고 국민연금만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연기금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체고요. 국민연금은 강제연금입니다. 내가 내기 싫다고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고갈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으니까 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연금 자체의 자산은 엄청 큽니다. 웬만하면 중소형주 안 사요. 대형주를 사고 한 번 살 때 연속적으로 많이 사고 한 번 팔 때도 연속적으로 많이 파는 그런 경향이 있고 주로 장기 투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이 집중적으로 산다는 것은 단타치고 빠지겠다는 의미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을 3년, 5년, 10년 정도 보유하면서 차익 실현이든 배당이든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보니까 어때요? 똑같은 기관 자금이라도 성격은 다 다르죠.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막 사요. 어떤 종목을. 연기금이 사네? 오케이. 나 이거 사서 단타 친다. 이거는 딱히 올바르지는 않아요. 왜? 연기금은 중장기가 기본이니까. 그런데 반면에 금융투자가 막 사네? 따라가서 단타 쳐볼까? 이건 올바를 수 있어요. 왜? 금융투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유 자산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익 날 것 같은 종목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시황 분석하기예요. 어쩌면 난이도상으로는 가장 높은 난이도지만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보고 어려우시면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전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도 이 시황 분석하기 강의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어려우실 수 있지만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난이도는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차근히 반복해서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강의 내용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지금까지의 전 강의 내용 보고 싶으신 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시황과 그리고 종목과 저희 주식의 정석 강의들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형 펀드에 연동되는 건 누구다? 투신이다. 그렇죠? 그럼 검색을 하시면 주식형 펀드 2거래일 만에 자금 유출, 7거래일 연속 자금 유출 이런 기사가 맨날 나옵니다. 자 그럼 내가 하루 기사를 봤는데 주식형 펀드에서 7거래일 연속 자금 유출되고 있어? 그럼 뭘 경계해야 돼요? 투신이 매도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투신의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에서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수급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이해하려면요. 일단 환율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환율을 알지 못하고 외국인의 수급을 예측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환율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죠. 환율은 그 나라의 경쟁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금융위기 발생 시에는 달러와 엔화 강세가 되는 경향이 있다. 요즘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해도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은 약간 줄긴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미치는 파워, 영향력이 예전보다 좀 줄긴 했거든요.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긴 하지만 파워가 많이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여전히 강력한 규축 통화로서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가 약세를 보입니다. 딱 지금과 같은 시장이에요. 최근에 원달러가 1,300원까지 넘었죠. 달러가 엄청난 강세를 보이니까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또 원화는 위안화랑 연동되는 경향이 있어서 원화의 흐름을 보실 때는 위안화의 흐름도 같이 보셔야 돼요. 환율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몇 시간이나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은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고 가는 거니까 환율을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전 환율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다 제쳐두고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이것만 알으면 되는 건 아닌데 이것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이 환차손을 볼 가능성이 있어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팔 가능성이 높고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이 환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원화에 대한 수요를 높여서 원화를 강세로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거는 역시 이전 강의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한번 딱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어떻게 사죠? 어떻게 사죠? 내가 매매하고 싶은 증권사 계절을 틉니다. 그리고 그 증권사에 예수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금으로 주식을 삽니다. 팔 때는 역시 거기서 그냥 주식을 팔면 돼요. 그리고 인출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 이런 투자 주체들이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심플하죠? 하지만 외국인은 그렇게 사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달러로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살 수 없어요. 일단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사는 거예요. 팔고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를 팔고, 그럼 원화를 받죠.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게 외국인의 기본적인 투자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기관과 다르게 외국인은 어떤 과정을 거친다? 쉽게 말하면 이 환전에 대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한 거죠. 원화 약세라는 것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대로 그냥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왜? 한국 주식을 팔고 받는 건 원화니까. 그동안 달러 가치가 올라가 있으면, 내가 삼성전자를 6만 원에 샀다가 6만 원에 팔았어도 그동안 환율이 올라 있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삼성전자를 6만 원에 샀다가 그대로 6만 원에 팔았어도 기관 개인은 수익이 없겠지만 외국인은 수익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6만 원에 사서 6만 원에 팔았던 그 기간 동안 원화가 강세를 보였으면 외국인은 환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죠. 또 외국인 순매수는 원화에 대한 수요를 높여서 원화를 강세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환 손실을 피하려고 한국 주식을 팔 때도 있지만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사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켜서 환율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약간 선후관계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지금 시장에 한번 대입해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넘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좀 과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만간 환율은 안정될 것 같아요. 환율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꺾이면 그동안 환 차선이 우려됐던 외국인이 환 이익을 보고 국내 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활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딱 이해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또 중요한 개념이라서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매도를 막 하면 환율은 보통 상승해요. 왜냐? 한국 주식을 팔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한국 돈, 원화를 받습니다. 그럼 원화를 받으면 보통 달러로 환전을 해서 간단 말이에요. 원화를 달러로 바꾸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막 사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았지만 한국 돈을 달러로 안 바꾸고 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다시 살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외국인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자금, 국내 잔존 가능성을 염두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막 파는데 환율이 안정돼 있다? 조만간 외국인 다시 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환율이란 것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고 파는 걸로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엄청나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고 물량이라고 해서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도 환율이 변동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식시장의 외국인 수급은 환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맞으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 이슈에 민감합니다. 특히 미국 내 변수, 지금처럼 미국 경기가 어떻다, 실적이 어떻다, FMC에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금리가 어떻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외국인 투자 심리가 휘청휘청합니다. 국내 외국인 투자 자금은 많아요. 미국계, 일본계, 유럽계, 중동계, 중국계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미국계 자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미국 관련된 이슈에 가장 민감합니다. 실적주에 대한 장기 투자가 기본적인 성향이고요. 최근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도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분석하지 않고 국내 시장을 빠르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외국인 수급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매매를 할지 전략이 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다음에는 2부로 넘어갈 건데요. 원자재와 지표입니다. 앞서는 수급과 환율과 이런 부분들, 시황, 지수 복합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원자재와 지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기 있는 6가지 말고도 훨씬 많은 것들을 나중에는 보셔야 됩니다. 이건 기초강의니까 꼭 짚고 넘어갈 부분만 간략하게 하나씩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환율, 아까 잠깐 살펴봤고요. 금, 그리고 원유, 석유죠. 그다음에 수출 지표, 소비 지표, 금리.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이런 내용들, 개념, 어떤 성향. 예를 들어서 원유값이 상승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잡고 가셔야 매매 섹터나 종목을 잡는데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환율은 아까 잠깐 봤고, 금 볼게요. 금은 뭐냐? 글로벌 안전자산이에요. 사전적인 정의는 이래요. 화학 반등이 가장 작은 고체 원소 중 하나. 공기나 물에 의해 부식되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게 금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밑에가 중요하죠. 금화가 사용되기 전부터 화폐로 사용됐고, 인류 역사와 함께 화폐 가치의 기준이 됐습니다. 뭐가? 금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달러죠. 그런데 예전에 브레튼 우주체제라고 해서 포털에 검색해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브레튼 우주체제라고 해서 달러를 금 가치에 연동시켜서 달러 가치를 믿을 수 있게 만들었던 주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금이에요. 그러면 금은 화폐 중에 화폐다. 화폐 위에 화폐다. 궁극의 화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원이 한정적이고 만들 수가 없어요. 연금술이 없죠. 그래서 희소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주목받을 수도 있고요. 글로벌적은 위기가 왔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확대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의 역사를 보면 금가격이 막 상승했을 때는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었어요. 인플레이에 대한 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안전자산 선호가 클 때 금가격이 막 상승합니다. 만약에 금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면 그것은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부정적일 수 있을까요? 부정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금가격이 갑자기 급등한다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금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될 때 보통 이제 달러랑 동반강세를 보여요. 달러도 안전자산이고 금도 안전자산이니까.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을까? 아직까지는 금이 더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마저도 불안하다라는 어마어마한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달러도 무너지고 금만 살아남아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 화폐 중에 화폐. 그것이 바로 금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확대될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질 때.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1년 전에 1억 원이었던 집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3억 원이 된다고 한다면 돈을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건을 사야 돼요. 집을 사든 땅을 사든 금을 사든 뭐라도 사야 돼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니까. 이런 환경에서 금은 주목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 달러가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성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큰 흐름에서는 두 가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거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확대될 때 금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주식 시장에는 안 좋은 거예요. 안전자산 선호한다는 건 주식은 위험 자산인데 안 좋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깎아먹는 건데 주식 시장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 가격이 급등을 보이면 일단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금을 조금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는 전략은 괜찮은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실 때 금을 조금 편입하고 있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원유를 한번 볼게요. 지하의 기름층에서 채굴한 천연 그대로의 탄화수소 혼합물입니다. 사전적 정의고요. 밑의 내용은 가공되지 않은 석유예요. 원유는 분별 증류를 통해서 게솔린, 등유, 경유, 중유 분리되고요. 분리된 석유는 각각의 우리 생활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실제로 석유가 없다면 우리 삶은 바로 아마 정지가 될 거예요. 그렇게 아직까지도 석유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차원입니다. 주식 시장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유의 분별 증류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이거든요.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류를 합니다. 원유를 분류하면 이렇게 LPG, 가솔린, 나프타, 등유, 경유, 윤활류, 중유, 찌꺼기 이런 것들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일을 하는 섹터가 뭐예요? 정유주입니다. 정유주. SK이노베이션, SO1, GS 이런 업체들이 정유주죠. 원유를 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걸 정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제시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로 바뀌는 거고 중요한 게 원유는 뭘로 거래가 될까? 선물로 거래가 됩니다. 선물의 개념을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진짜 어려운데 원유는 어때요? 부피가 큽니다. 그렇죠? 부피가 엄청나게 커요. 그럼 이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얼마에 살래? 100달러에 살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을 교환하지 않고 선물, 미래 가치를 교환을 합니다. 마이너스로 간 적도 있었어요. 코로나 탁 터졌을 때 원유 수가 급감하면서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왔고 WTI가 지금 10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그럼 유가는 왜 상승할 것이냐? 그것도 한번 짚고 가면요. 우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개선. 유가가 상승할 때는 보통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유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석유를 많이 쓰겠어요? 안 좋을 때 많이 쓰겠어요? 석유는 자동차에도 들어가야 되고 공장에도 들어가야 되고 기계에도 들어가야 되고 배에도 들어가야 되고 비행기에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경기가 좋을 때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또 오펙이라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감산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취하면 상승합니다. 공급을 줄이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세 번째 미국 쉐일 업체의 포지션 변화. 예를 들면 이제 유가가 너무 비싸네. 쉐일 업체 지원해서 유가를 좀 막아보자. 이럴 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국제 유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자는 변수가 있죠. 러시아 오크라. 러시아가 글로벌 경제에서 또 많은 석유 관련돼서는 에너지 국가잖아요. 러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좀 폭등했었던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도 움직이는데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은 경기가 좋거나 오펙이 감산하거나 이럴 때 유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만 일단 체크를 하고 가면요. 유가가 상승하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 보통 정유주, 화학주, 조선주, 건설주가 좋습니다. 유가가 상승한다는 건 경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정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마진, 정제 마진도 늘어나요. 정유주도 좋고 화학주도 경기가 좋기 때문에 화학 제품의 가격 인상에 대한 요인으로 좋고 조선주도 유소선이라든지 LNG선, FPSO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 수 있고 건설주도 중동 중심으로 한 플랜트 수주가 증가할 수 있어서 유가 상승 수혜는 이런 섹터들이 받고요. 반면에 유가가 하락할 경우 수혜를 받는 건 항공주. 왜냐하면 항공유가 엄청 비싸요. 비행기 한번 띄우는데 그 엄청난 고철 덩어리를 하늘로 날리는데 얼마나 많은 기름이 들어가겠습니까?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비용이 감소하죠. 요즘에 해외여행 갈 때 유류 할증료 엄청 비싸잖아요. 그만큼 유가가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유틸리티주, 전기가스 업체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업체들도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릴게요. 오늘은 시황 분석하기입니다. 제가 이제 워낙에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개념만 잡고 가셔도 시황을 분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시황은 숲이고 종목은 나무이기 때문에 일단 숲을 대략적으로도 보셔야 그 안에서 종목 매매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을 검색하셔도 되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린 강의가 또 있어요. 그런 강의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다. 주식의 정석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제 강의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풀강이 1강부터 모아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유까지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수출 지표를 볼 건데 수출 지표, 수출, 경제 지표는 다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중에서도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건 수출입니다. 매번 수출이 어떻다, 경상주시가 어떻다, 무역 흑자 났다, 적자 났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수출에 목을 매느냐 그 부분을 간단히 볼게요.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라고 해서요. 내수가 너무 작아서 내수만으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죠.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고요. 전체 GDP, 국내 총생산의 60%가 수출입니다. 엄청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딱 막히면 한국은 경제가 완전히 휘청휘청 걸 수 있는 그런 취약한 규조죠. 수출 지표는 국내 경기와 시가층의 상위 기업의 실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대형주 중에서 수출을 안 하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큰 기업, 반도체, 삼성, 연자, 하이닉스 다 뭘로 먹고 살아요? 다 수출로 먹고 살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반도체 많이 팔아 컴퓨터 사고, 태블릿 사고, 스마트폰 사고 그래봤자 우리나라 인구 얼마인데요? 5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세계 인구는 80억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중국과 한국 시장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로는 안 돼요. 자동차 볼까요? 현대차, 기아 다 수출로 먹고 삽니다. 한국에서 자동차 아무리 많이 팔아줘도 실적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최근에 수출 비중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고 조선주, 타 수주 받을 때 어때요? 타 수출 관련된 모멘텀이에요. 건설, 요즘에 해외 수주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다 수출이에요. 그래서 수출이 잘 된다는 건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묶어서 갈 수 있다. 수출 지표가 안 좋아지면 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꺾일 수 있겠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비 지표인데 도서매업 판매액 지수나 소비재 출하 지수, 소비재 수입액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소비 활동과 관련된 지표인데 이 소비는 어디에 중요하냐면 미국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중요도가 달라요. 한국은 소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출 지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소비 지표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국가의 특성이 그래서 그래요. 한국은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입니다. 미국은 뭘까요? 소비로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예요. 실제로 미국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합니다. 소비가 없으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소비 지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글로벌 소비 비중이 급증하면서 중국의 소비도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연계해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연계할까? 미국에서 소비가 줄어든다는 건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도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소비를 덜하면 한국의 수출이 줄고 한국의 수출주의 실적도 둔화되고 주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거죠. 각 국가별로 중요한 경제 지표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지표가 특히 중요하고 미국은 소비 지표가 특히 중요하다. 이 부분도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외 주요 소비 지표를 보시면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라는 게 있고요. 중국의 소매 판매와 GDP 지표가 있고요. 한국의 소비자 심리수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기준치인 100 밑으로 뚝 떨어져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경기도 별로 안 좋고 소비 심리 지수 이것도 포털에 검색하셔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이전 강의에는 다 설명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거죠. 미국이 도대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거야.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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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이슈에 금리 얘기 하루라도 안 나온 날이 없습니다. 금리는 뭘까? 아주 쉽게 말하면 돈의 가격입니다. 그 돈이 얼마냐? 그 돈의 가치가 얼마냐? 그게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3%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해당 화폐를 1년간 맡기면 3%의 이자를 줄게. 반대로 이제 30%라는 것은 해당 화폐를 1년간 묶으면 30%의 이자를 줄게. 그런 의미죠. 그러면 금리가 높을수록 돈의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금액 또는 이자율 이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경제에도 그렇고 주식시장에도 그렇고 정말 말도 못하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히라도 개념을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금리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보였습니다. 대체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해요. 한국은, 한국은행이 결정합니다. 최근에 총재가 좀 바뀌었죠. 총재가 바뀌어서 좀 더 매파적인 성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되고요. 인상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서 경기 과열을 방지하는 정책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니까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서 경기 과열을 방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금리 인상은 경기 과열 방지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는 돈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격이고 금리를 낮추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돈을 좋아하겠어요? 자산을 좋아하겠어요? 돈보다는 주식, 부동산, 실물 자산 이런 것들을 선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 샀을 때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돈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실물 자산보다 돈을 가지고 싶은 수요가 커져요. 왜?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이만큼 주는데 굳이 이제 자산을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실물 자산 시장, 코인 시장 이런 곳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은행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만큼 주식시장에는 뭐예요? 당연히 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또 미국의 금리 정책은 국내 금리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의 금리에 국내 금리가 동조화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미국에서 금리를 막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안 올리고 있으면. 미국 은행에 1년 예금하면 이자 5% 주는데 한국에는 1년 예금하면 3% 주는데 그럼 누가 한국에 예금하겠어요? 그렇죠? 미국에 예금할 거잖아요.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올리면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경향은 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는 저금리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 엄청 싫어하죠.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금리를 떨궈서 돈의 가치를 줄여놔야 상대적으로 주식, 부동산, 펀드, 코인 이런 곳들로 돈이 이동을 하면서 이런 자산을 크게 만들겠죠. 요즘에 보면 예금이나 CMA, MMF, 이런 단기 자산, 채권 이런 것들로 돈이 쏠리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시황 분석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수박 거탈기처럼 빠르게 지나갔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시황을 아예 모르는 것과는 천지차입니다. 주식 매매에 어차피 주식 공부에 왕도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부분들, 수급, 실적, 차트,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지금 말씀드리는 시황이라든지 펀드멘탈, 여러 원자재 가격, 공물 가격,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수박 거탈기로라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아시면 기사라든지 뉴스를 보시는데도 훨씬 더 내가 매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딪혀서 내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내용 또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제 주식의 정석 강의는 뭐라 그랬죠?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 강의 잘 정리해놨거든요. 누구든 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